음악 추석의 유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라의 제3대왕 유리이사금 때 벌인 정마경기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마경기의 정마는 길삼할 적과 삼마라는 한자를 사용한 말로 편을 나누어 길삼경기를 한 것을 이릅니다 길삼이란 치를 내어 옷감을 짜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진편은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이긴편에게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추석 때에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설에는 밥을 대신하여 떡국으로 상을 차렸는데 추석에는 핵국식 핵과일로 제사상을 차립니다 차례가 끝나면 직접 묘지를 찾아가는 성묘를 다녀오는데 거리가 먼 경우라면 명절 전에 미리 다녀오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제사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야 조상신이 배부르게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추석 차례상은 기일에 지내는 기제사와는 달리 그 한자 이름처럼 간단하게 차 한 잔과 안주만 단소히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질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추석 때 즐겨했던 풍속이나 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석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강강술래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휘청 둥근 달 밑에서 여자들이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도는 무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강강술래는 동그랗게 도는 원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로 이루어진 강강술래 놀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강술래 외에 씨름도 추석에 하는 놀이입니다 씨름은 우리 조상들이 단호회 하는 놀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호회에 추석에도 많이 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